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8학년도 7월 학평 가형 6번이고요. 문제부터 읽어볼게요. A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탕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앉을 때 AB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네요. 뭐라고요? 이웃하여 앉는 확률입니다.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. 원순열을 활용하라. 이런 문제구나. 됐나요? 자 그러면 마찬일 때는 전체 경호수도 구해볼게요. 자 일단 전체 경호수는 뭡니까? AB를 포함한 몇 명? 6명이죠. 따라서 A 그리고 B가 있고요. 자 나머지는 스몰로 쓸게요. ABCD가 있죠. 이렇게 총 6명을 원탁에 둘러 앉은 거니까 우리 원순열 기억하시나요? M-3팩. M명을 원탁에 앉히면 M-3팩이죠. 따라서 몇 팩이 되겠어요? 그렇죠. 5 팩토리얼이 되겠죠. 6명을 원탁에 앉히니까. 그래서 얘는 120이 되겠고요. 됐나요? 그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경호수는 뭡니까? 어? 결국에는 AB가 지금처럼 이웃하여 앉는 거니까. 얘를 한몸으로 보는 겁니다. 그럼 얘가 이제 한몸이고요. 몇 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거예요? 그렇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니까 몇 팩이에요? 그렇죠. 4팩이 됩니다. 따라서 4팩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경호수인데 그 AB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곱하기 2가 되겠죠. 따라서 24 곱하기 2. 얘도 48이 되겠습니다. 자 결국에 답은 얼마예요? 120분의 얼마? 48이 되겠고요. 자 일단은 11으로 먼저 합보내요. 11을 합보내면 10이 되겠고요. 여기가 4가 되겠고요. 여기는 2로 합보낼게요. 그럼 5분의 2. 답은 5분의 2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.